안되지 않겠나? 대체 지금 네가 박찬게 뭔지 알기라는 게야. 내가 찾아온 그분이기 때문에 단 하룻밤으로 끝나는 능소화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. 이제야 민대감 남은 얼굴에 코를 뜯거늘 그 눈빛이면 모든 걸 걸어볼 만해.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옥정과 이승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암투. 갈수록 흥미진진한 장옥정 사랑의 살다. 오늘 밤 기대해 주세요. 날씨였습니다.